안녕하세요 이동수지티비의 입장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것은 아톡입니다. 천안아톡이죠. 제가 어렸을때 말한 고목기장의 영화입니다. 아톡은 거의 사람이잖아요. 사람이잖아요. 이건 2003년 4월 7일인데요. 4월 7일입니다. 천안아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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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두종류가 나왔는데 천안아톡. 오세요. 오세요. 이제 자세히 있고요. 500원 째는 로미아, 프로다, 에게는 체리 플러스는 먹고 싶고 2부에서 뛰기 나름 동기에 than Saya Fire & Tommy 밀어낙지 if any? 두 개 데해 삼각 Pira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연도하고 이런 평성이나 이런 15년이나 2003년을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다른 화폐들을 기억하실 때 연도를 따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철안아톰 탄생기념 2003년 후루프 기념 세트 민트 세트를 보여드렸습니다. 예 이상입니다.